아홉 검에 저희 아홉 개의 검을 다 모았어요. 검의 부활을 위하여 최초의 주위한 현명이기 때문에 뭐 인정사야? 이 검이를 올릴래 이 마시아 이 모이은 뭐야? 맞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옷 좀 제대로 확인하십시오. 옷을요? 네. 아니 이거 저 전통상 아닙니까? 아우자예요. 옷의 옷이에요? 이거 입고 나와요? 이거 오늘 할 준비. 굿모닝. 이 옷을 오늘 입어야 돼요? 벗 wtedy 벗dern Vous ProperTsuk 2 menit. łość. 뭐죠? 1년 먹으면서 의도의 이동.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차피해. 아쉬워. 너무 차피해. 먼저 헬기장으로 가면 짱 안으로 가는 세대의 희기가 헬기장으로 가면 짱 안으로 가는 세대의 헬기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헬기가 세대밖에 없구나. 아니, 헬기장이 어딘가? 헬기를 탄다고, 헬기를? 아,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자, 택시를 타고 헬기장으로 이동합니다. 어우, 폭포. 어우, 베트남 폭포. 오. 우와, 진짜 높다. 오, 경기 찝다. 오, 베트남. 아, 베트남. I like tree, and flower, and 베트남. 아, 진짜 높다. 안녕하세요. 태기장입니다. 태기장입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아, 이제 내 이름을 좀 아시네, 이제. 그래도 여전히 프링카드는 없어. 아, 이거 빨리 갔으면 유리하다고 그랬는데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참. 상대단. 다 못할 수도 있겠네. 땡큐. 내가 잘못 왔나? 자, 드디어 헬기를 탭니다. 땡큐. 오, 고생. 민수에요, 고생입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도착했습니다. 와우. 어우, 이거 좀 두둔긴 한데. 너무 무서워요.